원래 났거든요? 그런 느낌? 더 있어요? 고민이네? 그래도 저는 와 짱추 엄청 많아요 지금 9시 20분인데 엄청 많아졌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짜자자자자자 줄이 두 개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가 훨씬 길고 여기도 훨씬 짧아요 뭐였지? 이거 좀 윌레놨거든요 ㅋㅋㅋㅋ 요정도 괜찮으세요? 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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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괜찮으세요? 네 카드 고맙습니다 갑시다 저기 쓰레기통 어 쓰레기통 있다 오 쓰레기통 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볼까요? 3강부터 볼까요? 와요. 앞에 이렇게 부스 배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계산하는데 천연만년 걸리겠는데? 저 줄 서 있을 테니까 파츠 혹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고를까요? 네. 확인하시고 저 주시면 되세요. 아 네. 여기 파츠 하나 골라주면 되세요. 네.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다시는 지나갈게요. 네. 이거 하나 받았어. 저 이거 쓸 수 있대요. 아 진짜요? 1 플러스 1으로. 우와. 쿠폰 봐. 짱짱 많아요. 우와. 이거 써야겠다. 근데 검은색깔. 우와. 램프도 엄청 예쁘다. 근데 입구가 너무 좁다. 그쵸? 입구가 약간 조금. 응. 드릴도 있구나. 교환하시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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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가 안 되니까. 오. 하나는 이거. 하나는 원래 가고. 진짜 몰라. 멋진 쇼핑백을 득템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코치. 오. 캔디 있고. 캔디 캣트미. 음. 신상 같은 거 보면 되는데 신상 보고 예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여기는 세리오. 세리오도 다 있어서 살 건은 없어. 아. 비트. 살까요? 그럴까요? 살까요? 볼까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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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이거 말하는 거죠? 블랙다이야. 네. 이제 계속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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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독자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여기 착하게 살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기는 그냥 갖고 없이 보던 건데. 글리코아. 아 클라리티다. 내가 좋아하는 클라리티. 여기는 미라크루찜기다. 내가 좋아하는 미라크루찜기. 근데 너무 예쁘다. 단맛이에요. 여기 온다고 마이크도 샀는데. 저 여태 마이크를 끄고 가라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지 뭐. 근데 여기는 사람이 좀 많다. 예뻐서 그런가? 스페셜 가격도 따로 있고요. 저는 이렇게. 우와 이뻐. 우와. 드라이드 샤워 샤워 샤워. 맛있어. 근데 이거. 이런 거 비슷하지? 네. 츄키베어. 츄키베어랑 되게 비슷하다. 진비에도 이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우와 귀여워. 멋스러워. 고니츄. 진짜 괜찮은데요? 완전히 차르르펄. 예쁜데. 근데. 거울. 근데 약간. 봄 여름에도 안 쓸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 눈이 또 그려져있어. 일단은. 요거 자체가 저희 특허예요. 그리고 전세계로 처음 나온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랑. 일본에는 수출 기약 다 끝내고. 기절 거였구나. 근데 뭐 물로 하는 그런 거래요. 신기하다. 이렇게 생겼어. 아. 생각보다. 크네. 배씨랑. 레블린지 뭔지도 있어요. 나는 이 바이애미즈가 광고를 엄청 하길래 어디 건가 했더니. 디젤 거였구나. 이게 디젤 거였네요. 광고 엄청 하잖아요. 아. 국시 재료. 헉. 제렌젤도 이렇게 크게 나오는구나. 나에게는 아직은 좀 생소한 그런 브랜드인데. 타이니. 타이니는 오늘도 부스가 아주 예쁩니다만. 헤드 스파. 일단 다른 관을 갔다가 올까요? 좋아요. 선반지원 접수 있고. 르미에이르는 항상 여기 있어요. 뭔가 항상 추워. 아. 그라 스펀지요? 아. 아. 고맙습니다. 저거 다 엄청 많은데. 100명 할 수 있겠다. 하하하하. 아. 여기에 요거. 마요 있는 그쪽. 근데 처음 보는 데 짱만 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맞아요. 큰 데는 없고 이쪽은 조금 작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젤로 젤로 있고. 젤로젤로 엄청 크다 여기 카페테리아라고 음식 먹는 데도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내일은 재료빨이다 내일은 재료빨은 조금 구매를 해주어야죠 저런 색도 있었나? 약간 짜잘짜잘한 느낌? 이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완전 그거잖아 딱 예쁜 스타일 여기 되게 이런 게 많았구나 몰라서 못 샀던 거지 신기한 것들도 있습니다 피담 어쩌고저쩌고 플라리아가 뭐예요? 우리 브러쉬 그라데이션 브러쉬 할인한다 귀찮아 아 고민이네 왜냐면 아직 멀쩍해서 그렇네 여기가 조금 더 작은 애들이 모여있는 그런 느낌 여기 아까 쿠폰 줬던 곳 도화젤이 뭐지? 이번엔 일전시장 다이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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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있었나 봐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무 밑에 있어요 옆에 바로 있네요 다이아미 여기 핀큐어 살아온 선생님들 저는 진대에서 새로운 작품이 나왔습니다 우와 여기는 되게 뭔가 굉장히 어 뭐지? 이 시장 느낌은? 이 시장 느낌을? 다이아미 여기는 다이아미입니다 핀큐어를 사러 왔고 네 네 아 전 안 사와대요 하나 샀답니다 아 좋아요 아 아 짱짱 커요 어 부드럽다 네 어 부드럽다 네 찍어도 돼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시고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하나 사볼까? 네 이거 일단 그럼 세 개만 주세요 일단 세 개만 장바구니에 넣어드릴까요? 아 네네네 잠시만요 어차피 다이아미는 브러쉬가 좀 좋거든요 저는 브러쉬는 안 사도 돼서 저는 패스하고 태연쌤이 고르고 있어요 어떤 걸 추천해 드릴까요? 라인 브러쉬 아 라인 브러쉬 다이아미 괜찮아 여기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냥 다이아미에서 이렇게 사고 갑니다 다이아미 다이아미 일로 가볼까요? 네 다이아미 아 베리채 아 베리채 무슨?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어 이것도 그럼 얘네랑 가격은 동일한 거예요? 네 색깔이에요 아 새로 나온 거구나 색깔이 헉 나 이쁘네 새로 나왔어요 샘 탈 때 메이유어입니다 메이유어는 좀 구경을 해봐도 괜찮을 거 같아서 구경을 해보려고요 각종 기초젤들도 있고 일반 컬러들도 있고 얘네는 뚜껑을 두 번 열어야 돼서 번거롭긴 한데 그게 또 예쁘긴 하거든요 뒤에가 시럽젤이에요 그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40종 파는 거구나 바로 옆에 프롬도네일이 있어서 프롬도네일 갈게요 딱히 프롬도 다 사서 살 거는 없는데 워터글랩 워터글랩 어디 있어요? 여기 아 핫 음 음 음 음 음 뭔가 막 음 굳이 오 음 음 음 음 음 약간 진하다 진비한테 약간 소홀했어 진비가 이번에 케이스를 싹 다 리뉴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리뉴얼된 케이스로 여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케이스가 신기하게 리뉴얼이 돼가지고 우리 이거 라이너 탑재 썼을 때처럼 다 케이스가 리뉴얼이 된 것 같아 아직 근데 옛날 거전들도 있기는 하다 이게 뭐야? 어머 너무 귀엽다 어머 계란 이렇게 어머 어머 우와 우와 너무 귀엽다 우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기 겨울 칼라들 여기 봄 칼라들 신상자 아 봄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계란들이 계란판들이 이제 넘어지지 말라고 아 넘어지지 말라고 앞에 봄 있대요 표정시지가 있잖아요 저거 어 이게 뭐야 너무 귀여워 붙이는거예요 표정이 오늘이 남았대요 오늘이 남았대요 미쳤나봐요 오늘 남았대요 오늘 오늘이 남았대요 그때 우리가 박람회장 와가지고 반했던게 이거였는데 진짜 이게 엄청 예쁘거든요 그게 가격이 되게 괜찮다 가격이 되게 괜찮다 피아미시모 걔네 시리즈인데 바틀 바뀐거네요 와아 박래위티브 우와 음파룸파처럼 나오는 거울 룸파 얘네 뭐지? 아 모어질 어 그래요 볼까? 잉크신상? 난 모어질 좋아 뭐예요? 예쁘다 색깔 예쁘다 여기 차트판이 있는데 맨 밑에 거가 어? 조금 딥하게 나왔네 맨 밑에 거 우리가 지금 아트글리터 1,2 있고 3부터 없거든요 근데 여기 뉴라노 여기? 여기 젤리핏 우와 젤리핏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어 아게하바네 얘네가 아게하들여 왔구나 아게하가 이런 누드컬러들이 이뻐요 근데 통젤이여가지고 바르기가 약간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요 우와 네일드에단스 오랜만이다 여기 거 되게 좋았는데 이 젤리핏이 이 리본이 되게 예쁜 브랜드였거든요 이 젤리핏이 지금은 좀 옛날에 비해서 살짝 시들 하긴 하지만 어 지금 우리 텐션 조금 내일은 젤리빨에서 빵 내일은 젤리빨에서 오 엄청 오 했다가 갑자기 도로로 떨어졌어 수아라브스키는 젤리핏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어 부티크코리아다 아 사람 봐 진짜 사람 엄청 많네 여기서도 좀 사려고 했는데 여기도 파츠 이쁘거든요 그리고 키라키라라고 여기서 만든 글리터 있는데 글리터도 되게 예쁜 반상 글리터 맞아요 맞아요 반상 글리터가 얘네가 이제 먼저 만들었던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 음어무시하다 음어무시 지금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우와 이게 뭐야? 어? 엄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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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플레 어머 나 이제 말도 헛나와 어? 어 손톱이라 해야 돼 나 밑에 잘라봐야지 싹둑 오 끝으로만 살짝만 잡아야 밑에 잘라봐 어? 잘 잘려? 응 쫑쫑쫑 난 요거 하나 해야겠다 오 예쁜데요? 원래 괜찮다 근데 가격이 이겨오는 7차나 7차나 고민이네 그래도 저는 블랙으로 그만 저도 요렇게 이거 맞는 거 같아 지금은 천사네일에 왔습니다 셔시 저희 52번인가? 54번인가 그럴 거예요 어? 4번 음 엄청 싸진 않은 거 같아 아 이런 차트판은 좀 좋은데 우와 엄청 귀여운 콤돌이에요 콤돌이 너무 귀여운데? 음 이건 뭐지? 아 미니마우스구나 음 아 이제 좀 있으니까 더워져서 옷을 벗었는데 엄청 짐이 되고 있습니다 오 보스티브 엄청 넓진 않네 아 안 눌러놔서 그렇구나 오늘 3D로 까요 음 오늘 음 음 얘는 쓰려면 한 손씩 쓰는 게 안전하긴 하겠다 그렇네 음 음 그거 하나 주세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안 그래도 최연 쌤 거 나갔는데 잘 됐다 아 핑큐 핑큐어 되게 이런 재료들이 천사네일에는 많더라고요 카운 브러쉬 이런 것도 있고 파츠들도 옛날에도 파츠 사러 천사네일 많이 왔었는데 그대로야 그대로 되게 파츠도 한 번에 많이 들어있어서 괜찮은 거 같아요 우리 뭐 이런 쪼잔쪼잘한 참 살 거 없었죠 아 옛날에 수화를 여기서 샀었는데 음 글리터가 반짝반짝 여기는 마리에 아텔리에인가? 거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는 처음 보는데 퍼스트 스트릿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콜라보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든 거겠죠? 요즘에 이렇게 다 서버 브랜드를 하나씩 두는 거 같아 퍼스트 스트릿은 오픈할 때 백 컬러 까기가 좋아요 왜냐면 요 미스코리아 띠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근데 골드를 싫어하면은 또 별로겠죠? 아 여기는 에어브러쉬를 갖다가 시연을 해주시고 계시네 음 봄 신상 뭐 없나? 요즘 신상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느낌? 눈이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타이미입니다 작게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 뭔가 봄 신상이 있을까? 신상을 찾아 나서는 중 아 이거는 보단의 누말밤 이건 있으면 진짜 좋아요 쿠킹소다 오 이거 좀 예쁘다? 음 단품만 살 수도 있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 아 근데 얘 너무 잔잔발이라서 그 약간 달빛소다 같긴 하네요 아까 일만에 낳은 소판이 있었는데 위쪽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시연구점은 그런 줄 안에 분실이 엄청 많고 발라제부스는 요렇게 여기도 되게 바틀이 엄청 예쁜 거 같은? 그런 곳입니다 패디 무종 관련된 데도 되게 많고요 아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아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우리 이제 네일바이오베이 네일바이오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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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약간 혼란이야 아까 우리 여기 지나간 것 같은데 셋이 지나왔어 진짜 사실 너무 귀여운 이 왕 드릴이 있어요 근데 이 모양 맞아요? 네 이렇게 사람이 가득 가득하고 지금 여기는 조금 그나마 이게 없는 편이고요 진짜 진짜 많은데 지금 11시거든요 제가 아까 9시 좀 넘어서 입장했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그냥 현금을 들고 오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 같아요 지금 쌤들은 조금 조그만 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쪼꾸미들 깝찍이들 지금 다들 손이 엄청 무거운 상태예요 이렇게 열심히 쇼핑백 안 해도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엄청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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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신기한 니퍼 이름은 명성 로얄 니퍼고요 신기하다 부드러운 커팅을 선사해준대요 이제 슬슬 저희는 가려고요 지금 이쪽은 화장실 앞쪽이라 살짝 조금 한가해 보이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 아주 빠길빠글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이번에는 부스가 좀 촘촘하게 입점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막 박람회가 사실 가격이 엄청 싸거나 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보고 싶은 것들 위주로 보고 그냥 그 정도만 한 것 같아요 그거 치고는 좀 사긴 샀네 이제 그만 가야지 힘들다 요금 정산하고 30분 이내에 출차하면 된대요 한 번만 찍어주세요 똑같은 애가 있다니 카드 안 넣는 거 아니야? 카드 해본다 타인님 진짜 이렇게 대비하고 정산하고 세미가 안 보여 너무 다 보여 아 끝 끝! 나갑니다. 안녕! 안녕 안녕! 오 춥다! 잠깐만! 저희 다 하고 나왔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많이 짧은데 반대쪽이 엄청 많네? 오늘 입장 인원은 5천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오시면 주차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주차를 하려면 9시에 딱 맞춰서 와야 될 것 같아요. 와 열었는데 프롬더 네일 있어. 역시 네일리스트에. 됐나요? 네. 좋아. 오늘 이제 끝. 출발해보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샤브샤브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잘 안된 것 같네? 이거는 샤브샤브가 아니라 고기국입니다. 고기국. 터뜨린. 고기국은 woke up. 오늘 화장실 오 causation. 보여주세요. 실례지만 우선은 제일 먼저 샀던 거. 샤이니 리퍼. 아까 그 블랙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겉에 포장지는 똑같다 예쁘다 이게 블랙이형 아주 장점이 큐티클 라인이 되게 잘 보인대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써보고 좋으면 온고잉으로 내겠지 온고잉 다음은 네일이 좋아 근데 이 쇼핑몰을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요 여기서 요거랑 실리콘 툴이랑 그것만 샀어요 아 여기서 요것만 네 그리고 천사네일에서 요 세필브러쉬 세필브러쉬 이거는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글루 묻고 아니면은 뭐 젤 블루 하여튼 소원해가지고 그래요 자 마지막 라스트팡 따라란 따라란 다이아미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인데 신형이어서 원래 쓰던 핀이 아니라 C타입으로 나온 애들이래요 충전하기 조금 쉽게 나온 건데 가격은 똑같았어요 우리 저번에 샀을 때랑 똑같았죠? 네 똑같았어요 박람일가가 35,000원인가 그랬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요렇게입니다 저는 끝 자 다음 아 이거 약간 섞여있는데 거기가 다 아마 샵 아 이거는 이제 저희 샵에서 쓰는 것들 산 건데 이런거는 이제 원래 쓰던 것들인데 다른 색깔 있어가지고 샀고요 메이크앤 매장에서 샀습니다 근데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저희 아트에 쓰인 스티커 사실 이거는 인터넷으로 사도 되고 인터넷으로 사는 게 저는 도매가 적용돼서 조금 더 쌀 수도 있어요 사실 가격 비교를 안 해보긴 했지만 근데 뭔가 오프라인에서 보고 사는 맛이 있으니까 이제 샀고 이거는 아 책자도 넣어주셨구나 응 시리오 방문했다가 실장님이랑 제 거 솔라이아비트 샀습니다 지금 쓰는 건 블랙인데 똑같냐고 물어봤더니 똑같대요 이렇게 짜란 그리고 사장님이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오일 받았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쓰려고요 샵에서 안 쓰고 샵은 이미 많기 때문이죠 이거는 네일은 재료빨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좋아하는데 이거 보라 색깔은 원래 쓰던 건데 다 써가지고 또 추가 구매한 거고 이거는 저희 없는 색깔 뭐 로즈랑 핑크인가 그거 샀고요 이거는 탄산자 석전? 탄산자 탄산자 석전인데 사실 얘를 화면에서 봤을 때에는 막 엄청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어 잠깐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또 다른 거 같은데 색깔이 그렇군요 아 다르다 아 휴 깜짝이야 되게 예뻐가지고 이 색 샀습니다 아 이거는 투명 글리터젤인데 사실 이 겉에 이것만 봤으면 저는 인터넷에 샀으면 절대 안 샀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 그래서 이것도 사고 이것들은 이제 샵 용품들이었고요 다음은 아니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뭐지? 했더니만 파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 코다닥 받았어요 저는 이거 샀어요 다이아미에서 이거 선생님들이랑 같이 쓰려고 세 개 샀고요 엄청 큰데 얼마지? 개당 9,000원인 줄 알았는데 9,900원이었어 어? 만 원이네 만 원이네? 이게 만 원이라니 지주제 그럴 수 있지? 저도 이거 하나 샀습니다 끝 자 다음 다음 박스 주인공 와주세요 저는 세필브러쉬랑 오버레이 브러쉬 샀어요 아 오버레이 브러쉬는? 43호 네 이거 필법 브러쉬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다는 네일 좋아라는 곳에서 스톰피커 그리고 스토키티 리퍼 뚜껑 리퍼캐 샀어요 이거는 서비스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뷰러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준 거지? 천사네일 천사네일에서 뭐 사셨어요? 이거요 왜 선생님은 없지? 소화 예뻐요 호호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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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큐어 그리고 그리고 정말 좋은 다이아미 브러쉬 세필블러쉬 좋은데 비싼데 좋아요 좋은데 비싼데 좋은 여러분 자 이렇게 다시 담아 그라데이션 스펀지입니다 이거 르미에 그라데이션 스펀지래요 저는 사실 이거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은 좋으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두 개 사면 짠 이거 서비스로 줘가지고 이렇게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키스탄 아저씨가 판매하는 곳에서 샀는데 진짜예요 메이드 인 파키스탄 맞아요 그래서 이거 찾는 사람도 진짜 많은데 이거 개당 7천원씩 주고 샀습니다 이거는 또 선물로 드리려고 샀고 저희가 원하는 색깔로 다 휴지 잘라보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였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놔주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천사네일인데도 짠 이거는 제니퍼 램프예요 옛날부터 쓰던 건데 이 램프가 지금 사면 제니퍼 핑큐어를 서비스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필요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샀습니다 이게 조금 할인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비밀이라 그랬어요 직접 천사네일에 물어봐주세요 저도 이거 받았답니다 이렇게 박람회 끝 이번 박람회는 뭔가 제가 약간 고인물이 돼서 그런 건지 뭔지 약간 컬러 같은 거 보러 간 건데 막 엄청 특이하고 와 진짜 예쁘다 이런 컬러들은 많이 없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재밌어서 다음에도 또 갈 것 같아요 안녕